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고 한글창자를 마무리했다는 초정행궁이 다음 달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으로 조성했다지만 콘크리스트 섞인 바닥에 문헌에 없는 조격시설까지 역사성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초정행궁. 내부 건물들 사이로 이어지는 길들이 콘크리트가 섞인 바닥으로 매끈하게 포장돼 있습니다. 열동이 넘는 건물들은 기화 형태로 가지런히 배치돼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볏집을 엮어 만든 지붕재료인 이영을 덮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실제 초가로 지어진 건 화장실과 안내소 등 일부 시설뿐입니다. 미리 찾은 시민들은 실망감을 내비칩니다. 개발을 한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 따르면 지름 약 2.4m의 돌로 쌓인 큰 우물 주변에 잔나무 혹은 측백나무로 추정되는 백수가 심겨져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문헌에도 없는 조격시설까지. 자문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들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청주시는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채워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도 제한적이고 관련 역사 근거가 부족했다며 애초 복원과 재현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관광 자원 시설로 개발하자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옛날 모습보다는 오히려 화려한 모습이 된 상황이고요.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3만 8천여 제곱미터터에 그동안 투입된 돈만 165억여 원.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한옥체험시설 등 대부분 시설은 개장하지만 전시시설 가운데 일부는 언제 공개될지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감사합니다.